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아니, 소리만 듣고 어떻게 알아요, 개구리를? 개구리들도 수컷 개구리가 암컷 개구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소리를 냅니다. 종류별로 다르거든요. 다른 건 알겠어요. 다르겠죠, 걔네들도 말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듣고 사람이 안다고요? 그럼요. 박성현 아세요? 물론이죠. 개구리 소리도 따라할 수 있고, 듣고도 어떤 종인지 구별이 가능합니다. 똑똑하네. 자, 그럼 1번 개구리 소리 들려주세요.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오케이, 오케이. 1번 오케이. 비, 비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걸 받아주신다고요? 비, 비, 비 이랬던 것 같은데? 약간 걔네들은... 아, 이거 아세요? 벌써 아세요? 저는 알겠어요. 아셨어요? 네. 이거는... 자, 그럼 2번 개구리 소리 들려주세요! 그렇지! 황홀하잖아! 그렇지! 산 떠오르잖아요, 맞죠? 좋아, 난 잘 알았어요. 이거 맥불어야. 발랄하잖아. 맞아요. 이거 따라할 수 있어요, 이 소리? 아, 전 따라할 수 있죠. 전문가니까. 아, 그렇네요. 꽥꽥꽥꽥꽥 이런 소리를 내는데 지금 한 마리가 온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온 겁니다. 그렇죠. 18마리예요. 조금 낮춰주세요. 16마리예요. 아, 정답. 정답. 맞다고요? 자, 3번 개구리 소리 들려주세요! 자, 내가 좀 진작이 들어가야지. 이거 교통체종 아니야? 그 소린데? 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닌데? 이 소리가 아닌데? 이건 진짜 모르겠다. 제가 산을 많이 다녔거든요. 네. 계곡을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리고 개구리 소리도 상당히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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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4번 개구리 소리 들려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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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기 저 나쁜 녀석이 한 명 있어요. 황소 개구리라고. 그 친구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소리가 나는데요, 이거랑. 감이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이게 4번이죠? 이게 4번? 네, 4번. 여기 불 들어와 있어요. 아아, 4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개구리 소리 들려주세요! 왜 이렇게 야비하시네? 와 이건 좀 어려운데요, 이거는? 이거 자세히 들어봤으면 들어봤을 수도 있는 소리인데. 네. 아, 그래요? 아, 들어봤다? 내가 들어봤다? 오케이, 오케이. 들어온 것 같기도 해요. 할머니 집 갔을 때, 찬찬? 어라? 맞나 봐. 걸렸어. 제가 또 이런 거 잘하죠. 진짜 무섭다. 자, 6번 개구리 소리 들려주세요! 어? 누구야? 누가 괴롭혔어? 이거 괴롭힌다는 소리예요! 괴롭힌 것 같아, 누구가, 기구리를? 한 번 더 들려주시면 안 돼요? 안 된대요. 아, 안 들려주시구나. 어,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어요? 느낌은 알 것 같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 저는 일단 두 가지는 100%거든요. 몇 번 몇 번요? 아, 알려드리면 안 되죠. 따라 하실 거잖아요. 왜? 아랄려비거든요! 언뜻 2, 3, 5 2, 3, 5 2, 3, 5 2, 3, 5 2, 3, 5 자, 정확하시죠 자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스터리 히든싱어 한류 개구리는 누굴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거부터 열어볼게요 이거는 100%입니다 2번 개구리 공개해주세요! 모든 뭐야? 뭐야? 똑같은 거야 이거 왜 부러지 제가 많이 들었다고요 맞습니다 때로 이렇게 막 울잖아요 2번 정답 얘네들은 울음소리가 높아서 소프라노처럼 꽉꽉꽉꽉꽉꽉 근데 여러 마리가 섞이다보니 꽉꽉꽉꽉꽉꽉 꽉꽉꽉Qu 이거 소프라노지 자, 그러면은 5번 개구리 공개해 주세요! 제발! 끝났어요! 참 참 참 울으라고 해야 되나 이거! 정확했어! 훌륭하십니다 참개구리는 왜 그렇게 울어요? 참개구리 울음소리는 오구구구구구 이런 소리를 내는데 오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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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구구구 이렇게 울는구나 오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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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긍 드디어! 3번이냐? 4번이냐 이걸로 또 이제 먼저 가시죠 오케이 4번 자, 그럼 4번 개구리 고개 해주세요! 너 왜 그렇게 부르나? 도둑, 도둑 웃었다니까요, 아까 아까, 근데 아까 황소개구리라고 어, 잠깐만요? 네 나 뭔 소리였어? 아까 뭔 소리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자이언트 픽시프로그라는 종인데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는 황소개구리라는 이름이 붙잖아요 아프리카 황소개구리 황소처럼 온다고 해서 황소개구리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근데 황소개구리는 토종개구리가 아니죠 황소개구리, 토종개구리라니요? 황소개구리는 외래종개구리라 아깝다 아, 그랬네, 어쨌든 간에 틀렸네 그러면 박사님도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아, 맞을걸요 저 개구리 표정이랑 똑같아! 그런지 그랬어 자, 그러면 박사님의 3번 개구리 공개해주세요! 뭔데? 뭐야? 뭐 어디갔어? 아, 무당개구리 골목길 띠띠빵빵하는 소리예요 맞아요 얘네들은 울음주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개구리들처럼 울음소리가 크지가 않아요 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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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기 저 불렀는 거예요? 계속 저 부르신다고 우리 꾸기 이름처럼 소리를 내요 우 우 우 이런 소리를 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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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당개구리가 울음주머니가 없구나 네, 맞습니다 그럼 박사님 1번 개구리 온 거 같으세요? 1번 개구리 저는 까먹었어, 까먹었어 탱맹 개구리 같아요 탱맹 아니었어요 탱맹 아니고 아까 그 밀키 밀키 아, 걘가? 근데 너무 비슷해요 두 개 여기서 낮추면 내가 이게 비슷해 이거 동점해요 1번 개구리 공개해주세요 전문가네요, 전문가네요, 여러분들 얘네들 울음소리는 꾸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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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를 여러분 오, 잘해 잘해 오, 잘해 맞아, 아까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면 6번 개구리는 뭐였죠? 우엥 우엥 비슷해요 아, 맞네 우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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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엥이랑 뭐 같던데요? 잠깐만요, 탱맨? 꾸엥 꾸엥 밀키? 우엥 구엥이랑 우엥이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알바국은 하나를 틀렸네요 박사님은 전부 다 맞추셨습니다 아, 역시 그래도 전문가니까 드라이타피트 100! 잠깐! 졸거음 트 맞춰주세요 우리나라 토종개구리를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토종개구리야 100% 토종개구리야 한국만 했어 눈! 눈! 발가락 끝 부분! 발가락 끝 부분은 초록색이었지 발가락 끝 부분은 빨간색이었어요 초록색이었어요? 제가 찍어서 알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는 개구리잖아요 개구리니까 다 알지 아니.. 첫 회부터 벌칙이 이런 거면 어떡해요 이거 근데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 정도 벌칙, 이 정도 정도는 뭐 아마 저 매트리스 좀 더 뒤로 해주셔야 될 거예요 거기까지 뛸 거니까요 내가 알면서 벗겼다! 알면서 벗겼다! 신난다 TV 유치원